경북 동해안도 10년 만에 찾아온 10월 황사에 낮부터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도 낮부터 시야가 탁해졌습니다. 한때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10월에 황사가 찾아온 것은 10년 만입니다.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울진 산지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5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낮까지는 다소 포근함이 감돌겠고요. 주말부터는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